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 초월에 있는 강민주의 들밥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4대 방송국에서 극찬한 강민주의 들밥은 조미료를 쓰지 않고 천연재료로만 맛을 내는 건강식 집밥 콘셉트로 가성비 좋은 들밥 한상차림과 간장게장, 보리굴비 정식으로 유명한 곳이죠. 들밥에서는 간장게장과 함께 밥도둑의 대명사 보리굴비가 대표 메뉴입니다. 시원한 녹차에 갓지은 밥을 말아 짭조롬한 보리굴비의 한 점을 올려 먹으면 밥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이 펼쳐지죠.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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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